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서도 관련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방의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통과되는 등 각종 구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인 전세사기 범죄.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액만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엔 진주에서도 대규모 피해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매입 금액을 임의로 높인 가짜 부동산 계약소로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관련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액도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관련 조례가 진주시 의회를 통과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시 피해 상담과 유관기관 연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구제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 보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홍보와 교육도 보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태조사, 피해 상담, 긴급복지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주거관정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전지대 없이 확산 중인 전세사기에 맞서 지역사회가 관련 대응과 각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C의 사주입니다.